1 2 3 4 5 6 반대로 1 2 3 4 5 6 7 8 반대로 1 2 3 4 5 6 6 8 8, 3, 4, 5, 5, 6, 7, 8, 반대로 1, 2, 3, 4, 6, 6, 7, 8, 반대로 1, 2, 3, 4, 6, 7, 8, 반대로 2, 3, 4, 6, 7, 8, 반대로 예 근데 으 생각해 넘었는데 예 올림골 초입입니다 멋있네요 아 아 저 물이 햇빛이 지는거 아 아 이상이 참 좋아 보겠습니다 좀만 더 알 수 있겠네요 아 아 굉장히 멋진다 쥍하 아 너무 멋지네 아 네 다듬어 이 아름다운 풍경을, 풍경들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엄청나군요. 이야, 막 뺑 도는데 너무 멋져 보이예요. 흘리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리가 너무 멋지군요. 여쭈고 한바퀴 돌아볼까요? 해가 비치니까, 아침 해가 비치니까, 너무 멋져 보다. 뭐라 말로 피곤하기가 어렵네. 여기도 더 멋져요. 여기서 한바퀴 뺑 돌아보세요. 너무 멋져요. 엄청납니다. 우리 형님도 올라오시네. 너무 멋있어요. 형님, 여기서 한바퀴 뺑 돌아봐봐. 위에 한바퀴 돌아봐봐. 멋있는 거.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 여름에 올 때하고 전혀 다른 맛이네. 이게 뼈가 다 보이니까. 여름에는 숲에 가려서 별로 안 보였는데. 맞아요. 너무 멋있다. 우리 토비님도 오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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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똑같이 닮았네. 뭐가. 저 폭포가 닮았다고요. 여기로 왔어 지금 여기. 여기도 다 나와요. 여기가 훨씬 잘 보인다니까. 여기가 훨씬 잘 보인다니까. 여기가 훨씬 잘 보인다니까. 여기에서 봐요. 저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심폭크. 우와 멋있다. 우와. 이게 여심폭크라고. 네. 설아글림골 여심폭크입니다. 너무 멋있네 이게. 우와. 아이고 그렇네요. 똑같애 똑같애. 무브하고 똑같이 닮았다니까. 어미어미 세상에 이럴수가. 자연이란 차는 어무여하다. 이쪽에 와야 된다. 아 우리 사장님. 네. 아니 나는 여기 다. 우와. 심폭포에 왔습니다. 형님. 해충하시는 거 아니요? 저거 보고. 여기도 뒤돌아 봐봐 형님. 우와 형님 오늘 얼굴 좀 봐라. 형님 나 나와 좀 키워보라니까. 우와. 여기서 보니까 더 정확한이 나타나네. 아. 다들 오시구나. 이걸 보러 여기까지 오셨구만. 여심폭포. 우와. 아 뭘로? 뭘로도 한번 찍어줘야 지금. 뭘로 여진간이 웃어라. 우와. 멋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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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폭포를 지나다 보면은. 건너편에 이런 멋진 바위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김삿갓 형님이시라고 있네. 아. 옆으로 난 나무가 삿갓같이 보이네. 삿갓같이 보이네. 아이고. 아이고. 하. 죽장에 삿갓 쓰고. 박남삼. 박남삼. 전리. 멋져부러. 형님. 여기서 보네. 아. 저 멀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 예. 김삿갓 형님을 다시 한번 보고. 아. 홀락 아픕니다. 멋져. 아이고. 와. 뜨죽. Reality. 미세. 영상 basics. 이미 올해. Osumig. 여러분. 아이고. 봐유. griff 60분. 고아. 에 bone. 여기로 올라갔다 가야되겠구나 멋진덴가봐 눈치가 이상하게 보인다 따라가봐야지 여기가 등선대로구나 그냥가면 안되겠죠 갔다 내려와야지 이야 잘 올라가시네 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등선대에 오르는 길에 보인다 등선대를 오르고 있습니다 예 등선대에 가면 만물성을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런 멋진 풍광을 접할 수 있네 여기가 만물성 풍이네 자 올라가 봅시다 아 아 이리 올라가면 됩니다 아 아 이리 올라가는 길이구요 아 너무 멋있다 이야 포기가 떨어질라 하네 벌써 내려오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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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니요 아보카도 어딨어? 얼굴 한번 내밀어 봐 여기 있습니다 등선대 올라왔다 올라가지 말고 계속 채워도 돼 예단하다 뭐라고 할말을 잃어버리네 만물상 만물상 세어봐야 되겠네 한 며칠 걸리면 다 봉어리 꼭지점 채워지겠네 아하 멋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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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만물상 찍어봅니다 좀 키워가지고 찍어봐야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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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서 찍어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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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면서 다 찍었던데 너무 멋있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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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좀 키워보고 찍으니까 더 멋있네 만물상이 정말 안이 났다 아하 고대장 아하 아하 고수방 큰일났어 고수방 우리도 고수방인데 아하 난 전혀 고수방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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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세워봐요 만개되나 아하 아하 막해욜게 아하 아하 하하 아하 으 으 맘을 쌍이 로고 나 으 으 으 으 으 다 셀 수 있을까 한 봉오리 두 봉오리 으 여긴 정상이에요 형님! 와 망개등가 세워봐요 망개등가 세워보라니까 와아 서원에서 만물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입니다 끝내가 만물상 정상입니다. 전망대. 만물상. 만경대. 여기가 만경대 정상. 여기서 만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려오다가 찍어봅니다. 저쪽은 아까 저쪽에서 찍었으니까.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깃대기 청봉. 깃대기 청봉 저기. 이쪽은 또 한 번에 다 찍어봅니다. 저쪽으로 아까 찍었으니까. 정선대에 왔어요. 우리 형님 또 귀 받으려고 여기 왔네. 형님. 뭔 길을 더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또 올라왔어. 호랑이 멋있어. 이렇게 즐길 줄 아시고. 당시에 화이트는 아는거야? 아 미안해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올라가. 등선대입니다. 그 밑에 봐야죠. 이 바에도 또 멋있고. 뭐 말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저기 우리 사모님들 여기서 사진 찍고 있고. 저기도 멋있는. 저 밑에 가서 찍어봐야죠. 흘림골에서 이제 추정골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치가 끝내주네요. 아. 아. 터널. 터널이네. 터널이네. 아 싫다. 너 멋있들. 이야 더 넓게 멋있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조심. οι창. Generati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권 여권 내려가서 여권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일반 하루 코스 이런 데 가잖아 여권 여권 요즘 혼자 하는 거 많이들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네 그치? 2명? 1명 이 정도? 응 응 응 응 응 가자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얘는 등선폭보네 이게 주전폭보죠? 네? 주전? 등선폭보와서 아 아직 주전 거는 덜 왔구나 등선폭보구나 여기가 이제 정신이구나 아 등선폭보 아 이거 물이 가을 가보면 너무 심하다 그래도 멋진데요 그래도 멋있어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훌림거리 되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주전거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훌림거리 될 것 같습니다 등선폭포 물의 양이 적군요 물의 양이 적군요 신선이 하늘로 오르기 전에 이곳에서 몸을 깨끗이 정화하고 신선이 되기에 등선대에 올라왔다 등선폭보란다 폭포로 한다 이 폭포 높이는 30미터 낙차 보이며 이곳에 물 즐기는 사람 흔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시작되어 굽이 굽이 흘러 이곳에서 폭포를 이용을 사랑하는데 비가 온 후에 이 폭포를 보면 마치 하늘로 오르는 신선의 백발이 희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등선폭포 이야 너무 멋있다 근데 폭포가 안보이고 여기서만 보이구나 여기 속에서만 보이네 여기서 식사하들 하나보다 아 멋지다 등선폭포 여기서 식사하더라고 폭포에서 식사하면 맛있겠네 등선폭포 등선폭포 여기도 야 여기가 등선대 맞아요? 네 옆쪽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맛이 나네요 너무 아름답네 이게 등선대 때문에 여기가 폭포가 등선복포인가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여기 와서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흘린 걸 주운 걸 왔다 갔다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다리가 흔들린다 엄청나네 설악을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설화 1호다 우와 멋진 설화 우와 고기가 뒤로 떨어져서 넘어갈 것 같네 소라기 이렇게 멋있냐 아이고 아이고 넘어진다 고기가 뒤로 떨어져서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리리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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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라바바바바바바라라라라라리리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이 조각삼칸 그립슨이다 이거 뭔일이냐고 이리와 너무 아름다 절경 일어라 짜죽구름 입에 물고 눈물쳐 어서 이별가를 불러주던 몸에 줄 사람아 하늘도 좋다 하늘이 너무 멋있네요 우와 뒤로 넘어당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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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사진 찍어 달라고요 예 찍어 드릴게요 아 너무 멋있어요 혹시 이 폭포가 무슨 폭포인지 아세요 주진 뭐 주진 폭포인가 이름없는 폭포에요 네 그래도 엄청 멋있네 뭐요 주진 폭포요 아 와 멋있다 이거 이 폭포도 뭐 안 써놨지 근데 물 많다 이야 뭐 있어요 비 왔나 봐 어제 어제요 비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요새 물이 적어요 근데 이 폭포가 무슨 폭포라고요 주전요 주진요 하하하하하 여기는 왜 안 써놨을까요 이게 무슨 폭포는 분명히 폭포인데 아니 있어 가만 있어봐 아 가만 있어보기 우와 멋있다 이거 아 동영상으로만 하지 말고 사진으로 올려달라네 동영상은 다운받기가 어렵나보네 그래도 엄청나 멋있네요 와 이 자식이 여가 홀로 외로있어 있는데 그래도 잠궁봉이네 잠궁같다 와 아 아 아 아 너무 멋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남쪽나라 십자성은 짭자성은 잭는 말을 매는 아버지야 해가 졌느냐 박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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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말을 못하고... 내 입을... 너무 멋있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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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우와... 너무나 멋있다... 아이고 거기가 뒤로 떨어지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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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흘러갑니다 야 옥물이 끌룩끌내지네 끌룩끌내지네 너무 멋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내지네 경영물이 몸 폭발하게 되겠네 아 아 식당 이게 무슨 폭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곡인가봐요 폭포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있는데요 아 멋지다 너무 멋있어요 아 제가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이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네요 아 너무 아름다운 아름다운 흘림 아니 아 주정골인가 되긴 한데 흘림골은 다 지나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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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사람들이 다 있구나 여기 건너가면 됩니다 아 아 너무나 아름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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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골 폭포 인데 이름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그래도 폭포 기운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태 본 중에 이 정도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주전골 폭포 옛날에 나쁜 놈들이 여기서 돈을 주전을 만들었던봐요 그래서 여기가 주전골이 됐다는 말이 있던데 야 주전골 폭포도 멋있다 안녕 다음에 떠보자 안녕 예 주전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네요 멋있어요 엄청나게 주전골 내려가는 길이 계곡을 따라가니까 엄청 멋있네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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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볼....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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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1990 ganhar 그리운 임차장... 주전골 따라 그리운 임차장... 주전골 따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소폭포 가는 길입니다. 너무 멋있네. 물 깨끗한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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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수고가 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거죠? 너무 좋아 정말 안아주셔서 너무 행복한 편이에요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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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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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골골이 내려가는 게 없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무기의 전설이 있는 용속폭포.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늪소에서 이 무기 두 마리 살았다고 하는데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린 그대의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왔어. 순놈이 이무기는 바위에서 승천하였지만 준비가 덜 된 암놈이 이무기는 승천한 기회를 놓쳐 용이 되지 못하고 이를 비가 나도 유세주고 또 아기를 튼 모습으로 바위가 되었다고 하여 용속폭보라고 전해지고 있다. 아쉽네. 영속폭보. 아이고, 부인이 그러니까 못해버렸구만. 남편은 저렇게 이 폭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구만. 그래서 용이 됐네. 이 무기가. 이 무기가 용이 된 폭보로세. 우아 멋있어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아 이곳에 이무기가 용이 못된 이무기가 두 마리가 살았는데 그냥 열심히 빌고 어디있다 빌었는지는 몰라던데 용이 될 찰나에 수컷은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됐는데 암컷은 하늘로 못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네. 아 암컷은 아쉽구나. 수컷은 올라갔는데 그대로 뭐 나중에 또 서로 만나는 전설이 또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있겠죠 뭐. 용속폭포. 아름다운 용속폭포. 주종꼬르 용속폭포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멋있다. 주종꼬르 주전바위에 왔습니다. 이 바위는 마치 동전을 쌓아 올린 듯 하여 새를 부어 만들다 주전 동전이네. 주전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시류떡을 쌓은 모양과 비슷하여 시류떡바위라고도 불린대. 전류종류에는 구상절리, 편상절리, 주상절리 등이 있으며 이거 주전바위는 편상절리를 이루고 있대. 저게 저게 주전바위라는 건가봐요. 요거 요거? 동전 쌓아 올리듯이 차근차근해졌네. 근데 주전바위라기보다는 시류떡바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전바위라고 불러줘야 되겠네요. 저건줄 알았더니. 예예. 주전바위. 근데 저 바위도 또 멋있네요. 저쪽도. 근데 이 그림상으로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멋있어요. 저기도. 저거 멋있어요. 저거는 시류떡바위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저거는 시류떡바위. 이거는 주전바위. 동전 쌓아 올린 것처럼 멋있네요. 하하. 아 너무 멋있어요. 갑시다. 우와. 주정폭포 올라와서 본게 아주. 이게 소가 엄청나네. 여기 깝죽거리고 요 속에 들어갔다는. 얼어 죽던지. 심장마비 당해서 죽여생겼네. 나 이런거 여러 봤어요. 이런데 와서 깝죽거리고 여기 뛰어들면 안 돼요. 우와. 주정폭포 너무 멋있다. 근데 나무 잎사귀가 가려있어. 이쪽을. 여기 온게 안 가리네. 역시. 발품을 팔아야돼. 이렇게. 우와. 이야. 크놈 자식 세네. 이야. 오징줄기 센 것 봐라.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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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와. 수고네. 근데 여기서 선녀들이 여기서 선녀탕처럼 놀았다 해도 되겠네. 선녀탕. 밑에는 선녀탕. 우와. 멋있어라. 너무 멋있어. 아. 주정폭포 있는데가 저긴데. 다리도 있고. 너무 멋있네요. 아. 또 좀 찍어봐야죠.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자니 시간을 많이 가고. 아. 막고 땡 돌고. 이야. 주정폭포 쪽. 아. 너무 아름답고 멋지네요. 아. 주정폭포 쪽. 아. 주정폭포 쪽. 아. 너무 아름답다. 와. 다리. 와. 하하. 그. 저 입석대같이도 있네. 입석대비 수단이에요. 아. 너무 아름답다. 여기 오면은 서락을 다 구경한 거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안녕 안녕 다음해보자 지정꽃 너무 아름다워 아 언가 그리스 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아 아 아 으아 다 아 멋있어 아 아.. 선녀탕이 아니에요 선녀들의 목욕탕 선녀탕 옷같이 맑은 물이 암벽을 곧게 다듬어 청류로 흐르다 목욕탕 같은 깨끗하고 아담한 늪 소를 이루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이 서려 있는데 밝은 달판 선년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만서기에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 하여 선녀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무꾼은 없나 선녀 옷을 숨길 나무꾼은 없나 보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선녀탕 이라구나 예 여기가 바로 선녀탕이 옵시다 아 이게 선녀들 너무 깊은 데들 하면 빠져 볼 것 같으니까 알맞는 곳에다가 선녀탕을 잡았군요 멋져부러 선녀탕 선녀탕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 허초 뒤로 넘어질 것 같다 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찍다보니까 선녀탕아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독주암입니다 설악산의 비결을 한껏 뽐내는 천불통 계곡의 축소판인 주정골 입구에 우뚝 수사진 독주암입니다 정상부에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로 좁다고 하여 홀로 독자 자리자자로서 독자암이라고 부르다 현재는 독주암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아 독주암 아 멋있다 이게 독주암이구나 네 멋져요 독주암이었습니다 어색 석섭섭섭섭섭섭섭섭섭bold 엔plin 청추 gingers 지남 중 아멘 부처님들이 멋지게 앉아계시네 멋있네요 오색약수터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색약수 먹고있네 멋지다 오색약수터 오늘 다왔습니다 와 꾹꾹꾹꾹 마시고만 이게 오색약수교가 아닐까 이쪽에 내려가는 물길 여기도 멋있네 너무 멋있어 아 저기가 오색약수 뭐식이네 오색약수 표지가 있네 오색약수 다 찍었다 오색약수까지 왔네 오색약수